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한테 바꿔주지. 이거 하나. 이거 두 가지 다 쓸 거 같은데. 올려. 이렇게 끼고. 나 바지 좀 바꿔주지. 환자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봤어? 어? 봐봐. 불안한 거 봐. 오케이요? 봐봐. 준희야. 한 번만 봐봐. 진짜로. 잠깐만. 한 번만. 오케이. 한 번만 파워볼 수 있는 거 할 거 맞지? 이거. 어. 안 돼. 일단 타리를 해야지. 일단 타리를 해야지. 일단 타리를 해야지. 다 어울리는 거. 이거 다 어울리는 거. 이거 다 어울리는 거. 템포? 아 진짜. 황까비. 형. 머리가 괜찮은데. 머리가 괜찮은데. 머리가 괜찮은데. 누구. 가게에서. 하키고. 뭐하지? 어? 근데 어디 아파? 왜 그래? 뭐? 아. 체육부. 아. 직접. 아. 아. 깜짝. 깜짝. 아. 아 깜짝. 이거 한 번만 다시 가. 오늘 좋다라고. 문병락. 하. 보호자는 그냥 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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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보신 понад 업무를 떠. 죄송해요. 예. 자 드 safer 보호자는 duda. orus. 엄마보단 이미. 급. 여우자. 쟤저jour도. 지금 사장하는. 아 깜짝. 난 운동 안으로 살아, 준이는 아니고. 만약에 준혁이 형이 지금 살아 있었다면 그래도 좋을 거야. 근데 금방 까먹어요. 맞아, 맞아. 내가 못 기다려, 그 안에 내가 죽을 거 같다고. 만약에 준혁이 형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래도 좋을 거야. 조차 검사 결과. 수술이 되는 거네? 우리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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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순타. 안 순타. 안 순타. 안 순타. 이렇게 할까요? 아주 쉽게 지나가야겠다. 너 그거 감당하면서 그냥 사기기라 빨리. 지금 보유 표정 변화 좋아. 잠깐 반가운 분 하다가 갑자기 매력보다 훈련하는 거 좋아야. 세트 표정만 되나? 촬영 많이 해. 아 진짜 많이 촬영 많이 했어요. 막고 안 일어날게요. 얘가 그냥 막 타려들어. 이렇게 타려들어. 이렇게 타려들어. 이렇게 타려들어. 제가 딱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온 거죠. 그렇지. 어, 이거 딱 막. 어, 이건 너무 나도 아프다. 안 보고 이제. 이는 거죠. 이는 거죠. 이는. 내가 한 번 반항할게. 그럼 이쪽으로. 네. 두 번 맞고는 준희도 이렇게 쓰러지는 건가요? 솔직히. 어. 컷 오케이. 어. 자, 이제 또 놀래서 하는 거. 놀래서 하는 거. 네. 내가 시작할게요. 조금만 해봐. 많이 움직이지 말고. 엔드 형으로 조금만 해봐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, 그냥 할게요. 아빨. 알았어. 으악. 아, 귀에 올라왔습니다. 어? 왜 귀여워? 어? 눈렀어 있어. 아. 으악! 소수야. 우정. 왼쪽, 왼쪽, 왼쪽. 신분이 왼쪽이에요. 는 밀리머. 괜찮아요? 자, 다시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, 호준히. 人たち砲撮影 歓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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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五百万 歓声 젊人 歓声 走 요가가 마지막 스테이터가 되게 슬프다. 저희 야 뭐하러 왔어? 이거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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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 집 가려고 하니까 뭐 안 되죠? 그러니까 발이 안 되죠. 네 안녕하세요. 고기 역을 맡은 오세훈입니다. 이렇게 촬영이 끝났습니다. 되게 많이 아쉽고 섭섭하지만 우리 감독님, 많은 스태프분들, 많은 배우분들 좋은 분들과 즐겁게 촬영을 해서 후회 안 남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저한테도 큰 영광이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, 많은 팬분들 큰 관심과 사랑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